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책들입니다. 이번 시간에 리뷰할 책은 토머스 스탠리, 세라 스탠리 펠로우가 지은 이웃집 백만장자 변하지 않는 부의 법칙입니다. 부제는 흔들리지 않는 부는 어떻게 축적되는가입니다. 이 책은 이웃집 백만장자로 유명한 토머스 스탠리님이 지으신 책인데요. 애석하게도 이 책을 지필하는 도중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나게 되어 딸 세라 스탠리 펠로우가 이 책의 지필을 마무리했다고 합니다. 자, 그럼 바로 책의 목차를 살펴볼 건데요. 이 책은 총 7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제가 볼 내용은 부자 행세를 하는 가짜 이웃집 백만장자 그리고 제3장 백만장자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에서 어린 시절의 경험이 재무 습관을 바꾼다. 부모의 습관이 아이의 경제적 성공을 좌우한다. 부는 돈을 존중할 때 찾아온다. 힘든 시절을 극복하고 부자가 된 사람들 비교 게임 그리고 사회적 무관심 제5장 부자의 DNA 인내심에서는 불을 쌓아주는 6가지 행동 이웃집 백만장자들의 성공 요인 그리고 7장에서 성공적인 투자자들이 5가지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럼 바로 책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부자 행세를 하는 가짜 이웃집 백만장자 이웃집 백만장자의 경제적 성공은 일반적으로 재산을 물려받은 결과가 아니다. 우리 연구에 따르면 경제적 성공의 길은 파이어족이 예시하듯이 인생과 돈에 대해 다른 사고를 하기를 요구한다. 그 길은 절제와 노력을 요구한다. 자신의 강점과 약점, 환경, 시장에 대한 지식도 요구한다. 재정적, 정서적, 인지적, 시간 등의 자원 배분하는 기술도 뛰어나야 한다. 말하자면 이것은 재산을 모으는 동안 절약하고 유행에 휩쓸리지 않으며 잘못된 통념에 따라 부자 행세를 하면 안 된다는 의미다. 어떤 사람에게는 미래의 경제적 자유를 위해 현재의 높은 소득을 잘 관리해야 한다는 뜻이다. 즉 수십만 또는 수백만 달러의 귀별을 계속 받아야만 유지할 수 있는 집을 사지 말고 평균 이상으로 저축과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생활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정서 및 인지자원을 동원해 경제적 자립과 자유를 허용하는 일을 개척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모든 길은 용기와 끈기를 요구한다. 자기 개발서와 개인 재무 블로그 대개 뭔가를 팔려는 의도로 접근하는 전문가들이 급증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여전히 경제적 안정 측면에서 많이 뒤처져 있다. 아마도 소박한 생활을 하며 장기간에 걸쳐 재산을 형성하는 방식은 광고하며 팔기에는 너무나 단순할 뿐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천하기 어려운 방식이기 때문일 것이다. 대개 문제가 되는 것은 지출 측면이며 소득이 평균 이상인 사람들은 더욱 그렇다. 어떻게 해야 부자가 될 수 있는가 경제적 성공 방식의 여덟 가지 핵심 요소들을 이해해야 한다. 1. 현재도 앞으로도 미국 경제가 계속 보상을 제공할 성공 요인은 노력, 성실성, 집중력이다. 2. 저조한 학업 성적이 생산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는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라. 3. 경제적 모험을 감행할 용기를 가져라. 그리고 실패를 극복하는 법을 배워라. 4. 독특하고 수익성이 있을 뿐 아니라 자신이 사랑하는 직업을 선택하라. 5. 신중하게 배우자를 골라라. 많은 백만장자들이 함께 경제적 성공을 추구할 수 있는 배우자와 결혼했다. 6. 경제적으로 생산적인 가정을 꾸려라. 백만장자는 새 것을 사기보다 수리하거나 손질해서 쓰기를 좋아한다. 7. 집을 고를 때 백만장자들이 설레를 따라라. 적극적으로 조사하고 검색하고 협상하라. 자신이 쉽게 감당할 수 있는 집에 사는 것이 재산축적의 비밀이라고 합니다. 8. 균형 잡힌 생활 방식을 채택하라. 백만장자는 돈이 적게 드는 활동을 즐긴다. 가족과 친구와 즐겁게 어울리는 데는 많은 돈이 들지 않는다. 제3장 백만장자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입니다. 1. 어린 시절의 경험이 재무 습관을 바꾼다. 재무 행동의 변화를 위해 필요한 건 일관된 재무 행동 습관이다. 일찍 변화가 시작된다면 성공할 가능성은 더 크다. 일례로 이웃집 백만장자 존 씨의 경우를 살펴보자. 그의 어릴 적 경험은 훗날 그의 성공 기반이 된 행동들과 자녀들의 행동 습관으로 이어졌다. 이렇게 쭉 이 분과의 인터뷰 내용이 나오는데요. 결론은 요즘 부모들은 존과 그의 형제자매, 자녀들과 같은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할 용의가 얼마나 있을까. 1. 자녀에게 스스로 돈을 저축하라고 격려한다. 2. 자녀에게 일할 것을 격려하거나 요구한다. 3. 최신 스마트폰을 포함해 전자기기를 자신의 돈으로 사게 한다. 4. 소비재를 책임감 있게 사용하고 장난감을 소중히 여기도록 가르친다. 5. 부모와 자녀가 함께 자녀의 대학 학자금을 저축한다. 존의 자녀 양육 방식은 돈을 중히 여겨야 한다는 가르침뿐 아니라 소비위주의 3. 소셜미디어로 이웃의 소비가 공유되는 생활을 무시해야 하는 어려운 선택들을 요구한다. 2. 부모의 습관이 아이 경제적 성공을 좌우한다. 자라온 배경이 지금의 재무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고려해보자. 가정교육과 가족의 영향만큼 돈을 절약하고 지출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도 없다. 이런 양육의 요소가 부의 원인이라고 확언할 수는 없지만 상관관계는 분명히 존재한다. 경제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은 비슷한 특성을 여럿 공유한다. 그리고 어릴 적 경험도 유사하다. 대개 그들은 안정적인 가정환경에서 훈육을 잘 받았으며 목표지향적이다. 또 안정적인 아동기와 청소년기를 경험하지 못했더라도 큰 장애물을 작게 쪼개서 극복하는 성향 또한 갖고 있었다. 대부분이 1달러도 아끼고 저축해서 수백만 달러의 순재산을 모았다. 즉 그들의 재산은 한때의 검약이 아니라 장기간 지속된 행동습관의 결과였다. 검소하고 자녀에게 돈 관리를 가르칠 의지가 있는 부모는 소득을 재산으로 전환하는 자녀의 능력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부자뿐만 아니라 소득이 중간 정도인 개인까지 연구 대상에 포함했을 때도 부모의 절약이 자녀의 순재산액과 긍정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부모가 경제적으로 부위해지는데 도움이 되는 행동을 하면 자녀도 그렇게 행동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부모가 절약하고 돈과 관련된 문제를 의논하고 훌륭한 돈 관리 기술을 보여줬다고 보고한 사람들은 이런 양육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에 비해 소득 대비 재산이 많은 사람 PAW가 될 가능성이 더 컸다. 여기서 PAW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이 PAW가 소득 대비 재산이 많은 사람입니다. 3. 부는 돈을 존중할 때 찾아온다. 재산을 모으려면 재무 지식도 매우 중요하지만 저축과 지출에서는 절제력이 더 중요한 역할을 할 때가 많다. 재무 지식과 지출의 자제. 이 두 가지는 미래의 경제적 성공을 위한 강력한 조합이 될 수 있다. 금융 이해력과 개인의 성실성은 자산 보유와 긍정적 관계가 있다. 한 연구에 따르면 금융 이해력과 절제력은 경제적 성공에 직결됨으로 유아기, 청소년기뿐 아니라 성인기에도 자제력 향상을 목표로 교육해야 한다. 부는 돈을 존중하는 사람들을 찾아온다. 돈에 대한 존중은 절제하며 돈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것도 포함된다. 연간 소비 항목에 대해 예산을 세우거나 결산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돈을 중시하는 마음이 부족한 것이다. 그런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은 부모처럼 소득 명세서상 부자가 되는 경향이 있다. 최근 우리 연구의 표본이었던 백만장자들이 약 70%는 부모가 근검 절약했다고 말했다. 스탠리 박사가 인터뷰했던 많은 이웃집 백만장자들도 가계 실현소득 합계가 10만 달러가 넘어본 적이 없지만 예산의 지출 항목마다 얼마를 할당했는지 알고 있었다고 했다. 그들은 예상 수입, 지출 범주에 맞춰 예산을 세우고 투자, 은퇴자금, 학자금 등의 용도로 따로 저축할 돈을 만들었다. 돈이 중시되는 환경에서 사회화된 아이들이 받을 영향을 상상해보라. 부모의 재무관리 모습을 지켜보면서 접한 기술들은 그들이 성인이 됐을 때 부를 쌓을 수 있게 해줄 것이다. 그리고 상위 1% 부자가 아니라면 과소비는 금물이라는 얘기도 나오고요. 힘든 시절을 극복하고 부자가 된 사람들, 부모와 양육자, 가정교육, 어릴 적에 접하는 돈과 관련된 가르침 모두가 소비, 저축, 투자행동, 궁극적으로는 경제적 성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나 어릴 적 경험으로 당신이 어떤 길에 서 있든 행동을 변화시키면 비록 느릴지라도 경로를 바꿀 수 있다. 지난 20년 동안 조사했던 백만 장자 중 다수가 어릴 적의 역경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공했다는 사실은 주목할 만하다. 승산이 없었을 때조차 그들은 견뎌내고 성공할 길을 찾아냈다. 즉 어린 시절의 경험이 중요하지만 그거를 다 극복하고도 부자가 된 사람들도 많다고 합니다. 4. 비교 게임 그리고 사회적 무관심 사랑이 넘치는 가정에서 자라면서 재무관리에 대해 어느 정도 교육을 받았든 못 받았든 배우자나 연인이 재정 문제에 대해 당신과 견해를 같이 하든 아니든 그런 것들과 상관없이 경제적 목표들을 달성하는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 두 가지가 더 있다. 다행히 이 요인들은 우리가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다. 첫 번째는 비교 게임이다. 우리가 소유한 것, 소비하는 것을 주변 사람과 비교하는 행동을 말한다. 소시오메트리 연구에서는 개인이 어떤 집단에 적응하는지에 관심을 두며 주로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의 서열이 행동과 태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초점을 맞춘다. 이 연구 결과에 따르면 주관적 행복, 즉 자신과 자기 몫의 삶에 대한 전반적인 느낌은 사회경제적 지위가 아닌 소속 집단 내의 지위와 관련이 있다. 바꿔 말하면 자신이 가진 것에 대한 만족도가 반드시 전체 인구의 재산이나 소득과 관계가 있는 게 아니라 자신이 속한 공동체 내에서의 지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집단 내 지위는 보통 매일 상호작용하는 친밀한 또래 집단에서 받는 존중과 호감을 가리킨다. 즉 자신이 아무리 부자라고 하더라도 주변에 더 부자가 많으면 자신은 가난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예초에 주변 사람의 소비 습관을 무시하는 것이다. 백만장자뿐 아니라 다른 인구 집단을 대상으로 조사했을 때도 나이와 수입에 상관없이 남들이 무엇을 하든 무시하는 것이 순재산과 관련이 있다는 결과가 일관되게 나왔다. 다른 사람들은 무슨 차를 타고 무엇을 먹고 무슨 옷을 입든지 돌아보지 않는 것을 우리는 사회적 무관심이라고 부른다. 모든 유형의 소비에 사회적 무관심 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재산을 모을 기회가 많다. 다른 사람들이 타는 차, 입는 옷, 사용하는 기기, 최신 스마트폰에 대한 무관심은 장기적으로 재산을 축적하는 능력과 연관이 있다. 사회적 무관심은 특히 과시적 소비 경쟁에 휘말린 삶을 살지 않도록 도와줄 수 있다. 제5장 백만장자의 DNA 인내심입니다. 부를 쌓아주는 여섯 가지 행동 우리는 광범위한 표본에서 순재산을 가장 잘 예측해주는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나이와 소득이 일정하다고 가정했을 때 장기적으로 재산을 축적할 수 있는 능력과 상관관계나 인간관계가 있는 광범위한 행동범주를 밝혀줄 비교 연구를 했다. 10만에서 100만 달러의 순재산 보유자 고액 또는 초고액의 순재산 보유자를 망라한 표본 두 개를 사용했다. 그 결과 나이나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소득을 재산으로 전환하는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행동 영역을 발견했다. 그런 행동과 경험들은 통계적으로나 실질적으로나 여섯 가지 범주로 분류됐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절제력, 성실성과 관련된 역량, 근검 절약이나 사회적 무관심, 유행에 영향을 받지 않는 특성을 포함한다는 순재산과 긍정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만해지지 않고 집중하는 능력 또한 순재산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재정적 의사결정에 대한 자신감과 재정적 성공에 대한 책임감 또한 모든 나이와 소득 수준에서 순재산과 관계가 있었다. 종합해보면 이들 성공 요인은 나이나 소득과 상관없이 순재산과 관련이 있다. 우리의 연구에서는 표본을 재산 축적 가능성을 기준으로 상중하 집단으로 나누고 집단별로 관련 자료를 수집했다. 아마도 이 세 집단 간 가장 중요한 차이는 각 집단의 저축률 중앙값이었을 것이다. 재산 축적 가능성이 높은 집단의 저축률은 재산 축적 가능성이 낮은 집단의 2.5배 가까이 됐다. 다시 말해서 재산 축적 가능성이 높은 집단은 낮은 집단보다 매월 매년 143% 더 저축했다. 이 차이가 30년을 일하는 동안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생각해보라. 월스트리트의 자산관리사들이 시장보다 1-2% 높은 수익률만 내도 자금 관리자들이 막대한 부를 벌어들인다는 사실을 고려해보라. 그래서 표 18의 부와 관련된 행동들을 정리해주고 계시는데요. 1. 자신감 정의, 재무관리, 투자, 가정 내 리더십에 대한 자신감과 협력의 시연 예문 얼마나 편안하게 가정의 중요한 재정적 결정을 내리는가 2. 절약 꾸준한 저축, 지출을 줄이기 위한 노력의 경주, 예산 준수와 관련된 재무행동 예문 친구와 가족들은 나를 검수한 사람이라고 말할 것이다. 3. 책임감 행동, 능력, 경험이 재정적 결과에 미치는 영향 수용 행운은 성공에 별다른 역할을 하지 않는다는 믿음 예문 나는 가정의 재정적 결과에 책임을 진다. 4. 사회적 무관심 정의, 최신 소비재나 사치품, 의류, 자동차를 구매하라는 사회적 압력에 대한 면역성을 보여주는 소비 및 저축행위 예문 얼마나 자주 이웃이나 친구들처럼 쇼핑하고 소비하라는 압력을 무시하는가 5. 집중력 정의, 산만해지지 않고 업무를 완수함으로써 세부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능력 증명 예문 나는 산만해지지 않고 일을 끝낸다. 6. 계획수립 목표 설정, 계획, 미래의 요구, 예측과 관련된 행동들 예문 나는 명확한 일일, 주간, 월간, 연간, 평생 목표를 갖고 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온 6가지 부와 관련된 행동들을 많이 하는 사람이 부자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하고요. 부자가 된 사람들은 이러한 행동을 한다고 합니다. 7. 지능이 우리의 전부는 아니다 재무관리에서 절제력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는 많이 하지만 이를 뒷받침해줄 연구결과까지 제시해주는 경우는 별로 없다. 자기 힘으로 경제적 성공을 이룬 백만장자들에 대한 40년 이상의 연구결과들은 절제, 근검절략, 노력, 끈기가 경제적 성공의 요인이라고 주장한다. 우리는 부자들이 사업운영 방식이나 가계재무관리 방식에서 성실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성실성은 백만장자들이 가장 중요한 성공 요인으로 나이나 소득과 관계없이 순재산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성실성은 성격 5요인 모델의 성격특성 중 하나로 다음과 같은 하위특성들을 포함한다. 금면, 열심히 일함, 자신감, 덕행, 도덕적 또는 사회적으로 옳은 일을 행함, 자기통제, 신중함, 만족지연, 체계적 꼼꼼함, 책임감, 타인과 공동체의 옳은 일을 행함, 전통주의, 권위와 규칙을 고수하고 변화를 실함, 나이 또는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순재산에 영향을 미치는 많은 행동요소, 즉 절약, 계획수립, 책임감 등은 성실성과 연관이 있다. 그러므로 장기적인 부위 창출과 유지에 성실성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이해가 될 것이다. 금융 이해력이 순재산을 늘리는데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지만 성실성의 핵심 요소인 자기통제와 함께 작용할 때만 영향력이 있었다. 즉 금융 지식을 많이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덧붙여 성실성이 있어야 부를 축적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웃집 백만장자들이 성공요인. 1988년에 분석한 백만장자들이 순재산 중앙값은 430만 달러였다. 지금의 630만 달러에 해당한다. 이 책을 위해 조사했던 백만장자들이 순재산 중앙값은 350만 달러였다. 1998년에 그랬듯이 지금의 백만장자들도 절제력, 원만한 인간관계, 진실성, 노력을 성공의 결정적 요인으로 평가했다. 회복탄력성, 인내심도 중요한 성공요인으로 꼽았다. 아마도 이들이 회사에서 승진하거나 자기 사업을 키우거나 인생 주기에 따라 가정사를 관리하면서 겪은 경험 때문일 것으로 짐작된다. 그래서 성공요인 중 중요한 것을 나열하고 계시는데요. 1. 절제력이 강하다. 2. 회복탄력성, 인내심이 강하다. 3. 모든 사람에게 정직하다. 4. 사람들과 잘 어울린다. 5. 배우자가 내조, 외조를 잘해준다. 6. 누구보다 열심히 일한다. 7. 매우 체계적이다. 8. 내 직업이나 사업을 좋아한다. 9. 리더십이 강하다. 10. 경쟁심이 강한 성격이다. 11. 수입에 비해 검소한 생활을 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성공의 긍정적인 요인이라고 합니다. 1. 절제력. 절제하는 사람은 옆길로 세지 않는다. 일과 인생에서의 성공은 절제력이든 계획의 수립과 달성 또는 꼼꼼함이든 이전 조사와 마찬가지로 성실성과 연관이 있었다. 절제하는 사람은 높은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생산적인 방법을 생각해낸다. 절제하는 사람들은 쉽게 옆길로 세지 않는다. 그들은 프랑스 제과점에서 살아도 살이 찌지 않을 수 있으며 수백 가지 경제적 기회와 마주쳐도 자신의 강점과 시장의 요구에 가장 적합한 한두 가지를 고를 수 있다. 절제력이 가장 중요한 경제적 성공 요인 중 하나로 꼽힌 것은 전혀 놀랄 일이 아니다. 돈과 관련된 목표를 반드시 이루도록 생활을 관리하려면 높은 수준의 절제력, 일상습관, 성실성이 필요하다. 부위 축적을 위한 절제력은 자신만의 목표를 설정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이 회복 탄력성, 성공하려면 비난을 감수하라. 경제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한결같이 거론하는 또 다른 성공 요소는 회복 탄력성이다. 재산을 모으고 자기 사업을 키우고 언론과 이웃을 무시하려면 거부당하고 고통스러워도 목표를 계속 추구하겠다는 각오가 있어야만 한다. 자영업을 하거나 회사에서 고위직까지 승진하겠다는 결심을 했거나 일찍 경제적 자립을 달성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백만장자들은 부단히 노력함으로써 그 목표를 이룬다. 심약한 사람들은 할 수 없는 일이다. 우리는 조기 퇴직과 경제적 자립의 길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서 이런 회복 탄력성을 엿봤다. 경제적 자유를 향해 가고 있는 이들이 매일 만나는 장애물 중에는 이웃과 온오프라인 공동체 외에도 그들이 경제 및 인지자원을 노리는 기업도 있다. 가장 귀중하고 재생 불가능한 자원 중 하나인 시간을 어떻게 쓰는가에 따라 재정 목표를 달성할 수도 있고 목표에서 멀어질 수도 있다. 백만장자들은 어떤 활동을 하며 시간을 보낼까? 소득 대비 순재산이 많은 사람들 PAW와 소득 대비 순재산이 적은 사람들 UAW는 그 활동에 차이가 있을까? 수입을 재산으로 바꾸는 데 능한 PAW는 비즈니스 잡지나 다른 독서에 UAW보다 훨씬 많은 시간을 쓴다. UAW는 소비에 치중하는 생활 방식을 유지하기 위해 계속 수입을 올려야 하므로 투자를 계획하고 읽고 생각할 시간이 거의 없다. 산만해지지 않고 집중할수록 장기적으로 불을 더 쌓을 수 있다. 우리가 최근 조사했던 백만장자 대부분은 소셜미디어를 이용하는 시간이 일주일에 2.5시간에 불과하다고 보고했다. 반면 평균적인 미국인은 그 시간이 거의 6배 주당 14시간에 이른다. 성공한 사람들은 정서, 인지 차원을 포함해 자신의 자원을 어떻게 쓰는지 아주 잘 알고 있다. 가끔 하던 기분전환의 간격이 점점 짧아지고 기분전환 활동이 늘어날수록 우리가 달성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일들은 줄어들 것이다. 기분전환이 습관이 되면 산만함을 피하기가 더욱 어려워진다. 행동이 바뀌려면 결심했다는 말로는 부족하다. 결심이 효과가 있으려면 행동이 변화해야 한다. 그리고 행동이 변화하려면 사고가 변화해야 한다. 다른 말로 하면 뇌를 재설계해야 한다. 기본 사고양식을 바꿔보려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려 노력해도 더 강화될 뿐이다. 새로운 사고의 신경경로가 만들어져야만 사고양식이 바뀐다. 나이와 소득에 상관없이 목표에 대한 집중력은 부위축적과 관계가 있다. 우리가 내린 결정, 특히 시간, 에너지, 돈의 분배와 관련된 결정은 경제적 자립을 이루는 능력에 영향을 미친다.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습관은 인지자원을 차지하고 있는 문제들과 결부되어 있다. 소득을 재산으로 바꾸는데 능한 사람들은 재산 축적에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인지자원을 사용한다. 관심 활동과 주제가 트위터나 인스타그램 피드로 올릴 거리는 아니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행동들이 당신이 원하는 방식대로 인생을 살 수 있는 자유를 줄 것이다. 자 이제 드디어 마지막으로 성공적인 투자자들이 다섯 가지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개인 투자자에 대한 다음 설명을 살펴보자. 현실 세계를 사는 투자자와 학문적 모델 속에 사는 투자자 간에는 거리가 있다. 이론적으로 투자자들은 분산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세금과 다른 투자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거래를 빈번하게 하지 않는다. 그러나 투자자들의 실제 행동은 다르다. 그들은 자주 거래하고 종목을 잘못 선정해 투자 비용을 낭비하고 수익을 내지 못한다. 그들은 좋은 주식은 팔고 나쁜 주식은 쥐고 있음으로써 불필요한 세금을 부담한다. 또 많은 이들의 포트폴리오가 개별 종목에 집중되어 있어 분산 가능 위험, 즉 특정 산업에 속한 위험으로써 분산 투자에 의해 제거될 수 있는 위험을 말한다. 즉 분산 가능 위험이 크며 언론과 과거 경험의 영향을 과도하게 받는다. 비용을 줄이고 분산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주식을 매수하고 보유하라는 규범적 조언을 무시하는 투자자들은 일반적으로 손해를 본다. 행동 편향, 즉 가만히 있지 못하고 행동을 취하는 경향은 투자자의 경험 정도와 상관없이 아무런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 때 조치를 하게 만든다. 극당적인 행동과 투자자들은 행동 편향 때문에 부적절한 시기의 주식을 매도 매수하게 된다. 물론 이와 반대로 어떤 행동도 꺼리는 투자자들도 있다. 그들은 투자 전략을 짤 때도 너무 오랜 시간을 들여 실행하기도 전에 쓸모없는 전략으로 만들어버린다. 무엇이 성공적인 투자자들을 만드는가? 어떻게 해야 시장이 침체되었을 때 높은 위험이 뒤따르는 투자를 하고도 편안할 수 있을까? 뛰어난 가계 최고 재무 책임자와 재산 증식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의 행동이 다른 것처럼 경제적 시기나 정부 요인과 상관없이 성공적인 투자자와 그렇지 않은 사람들 간에는 몇 가지 차이점이 있다. 용기와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의사는 순재산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지난 20여 년 동안 백만장자들은 사업뿐만 아니라 투자해서 폭풍호를 헤쳐나갈 수 있게 해준 것은 용기였다고 털어놓았다. 투자할 용기는 투자 관련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자신감과 더불어 애당초 투자에 참여하고자 하는 성격에서 나온다. 또한 금융 지식과 리스크 성향도 연관이 있다. 지식은 스스로 공부하고 조사함으로써 얻을 수 있으며 소득 대비 재산이 많은 사람들 PAW는 소득 대비 재산이 적은 사람들 UAW보다 투자 연구와 계획에 더 많은 시간을 쓴다. 우리 데이터에서도 불안과 걱정이 많은 투자자는 손해를 볼 수 있는 단기 투자를 하는 경향이 있다고 나온다. 우리는 경험과 행동의 기초에 리스크 성향을 판단하는 심리 테스트를 개발하기 위한 연구를 하면서 훌륭한 투자를 구성하는 5가지 요소를 발견했다. 여기서 훌륭한 투자란 주식시장에 투자하면서 시장 침체기의 매도가 아니라 매수를 편안하게 여기는 것을 말한다. 1. 모험을 추구하는 성격 성공적인 투자자는 아직 정확한 결과가 알려지지 않았을 때도 투자 결정을 내릴 수 있다. 그들은 미래가 어떨지 완벽한 확신이 없더라도 편안하게 투자를 하는 경향이 있다. 2. 리스크 선호도 리스크도 크지만 수익을 낼 확률도 높은 투자, 주식 등을 선호하는 사람들은 더 나은 투자 관련 결정을 내리는 경향이 있다. 3. 투자에 대한 자신감 과도한 자신감은 투자자가 잘못된 결정을 내릴 수 있게 하지만 어느 정도의 자신감과 자기 효능감은 성공한 투자자와 실패한 투자자를 구분해 준다. 적절한 수준의 자신감이 없으면 투자 관련 결정을 제고하고 바꾸다가 결국 손해를 보는 일이 종종 발생한다. 4. 투자에 관한 판단 지식 워렌 버핏의 말처럼 위험은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 모르는 데서 온다. 5. 투자의 작동 원리와 잠재적 상승과 하락, 주식시장의 주기에 대해 지식을 쌓은 사람들은 전반적으로 더 나은 투자 결정을 내릴 확률이 높다. 5. PAW들은 UAW들보다 투자 조사에 쓰는 시간이 더 많으며 투자 지식은 나은 투자 결정과 상관관계가 있다. 5. 침착성 침착성은 일반적으로 시장의 변화, 보통 침체기를 의미하지만 호황기도 포함을 견뎌낼 수 있는 능력을 가리킨다. 시장의 붕괴의 직면에서도 차분하고 용감한 투자자들은 불안해하는 투자자들보다 더 나은 결정을 내리는 경향이 있다. 자 이렇게 이웃집 백만장자 변하지 않는 부위법칙의 리뷰를 마치려고 합니다. 이 책은 이웃집 백만장자들과의 많은 인터뷰 내용도 실고 있습니다. 그 내용도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야기하지 않은 것들 중에 부자들의 소비습관이나 부자들의 직업선택관 등도 있는데요. 그것도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는 내용입니다. 제가 이번 시간에 소개시켜 드린 내용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 책을 한 번씩 읽어보시도록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부자에 대한 내용과 주식주자에 관한 내용을 담은 책을 많이 소개시켜 드렸는데요. 우리는 무슨 비법을 찾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저도 그런 의도로 많이 책을 읽었는데요. 책을 많이 읽다 보니까 정말 부자가 되는 방법이 단순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설명을 하자면 첫째는 보통 사람들보다 더 많은 소득을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게 우선이고요. 그래서 많은 소득을 얻으면 그 소득 중 대부분은 금검 절약하는 생활을 통해서 저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축을 하고 그 저축한 돈을 자기가 잘 아는 분야에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주식과 상관없이 자신이 잘 아는 분야에, 사업도 괜찮겠죠. 자신이 잘 아는 분야에 투자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투자라는 것이 단기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0년, 20년 계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돈을 많이 벌고 절약을 해서 대부분을 저축을 하고 이 저축한 돈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오랜 기간 동안 투자를 하다 보면 저절로 부자가 되는 거죠. 주식 투자도 그렇고, 부동산 투자도 그렇고, 사업도 그렇고, 이익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질 때 저절로 부자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서 여러 백만장자들의 공통점이 또 이런 내용이 나와서 또다시 어플을 이루는 공식이 있구나 그런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번 시간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다음 시간 영상이 기대가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책 내용이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소개도 시켜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좀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